저 사랑미를 뽑았어요. 사랑미를 뽑으면 알려준다 했잖아. 웃냐? 내가 아픈 게 개밀냐? 어느 쪽 뽑을게요? 여기 위아래 뽑았어요. 이쪽 입술이 감각이 없어요. 근데 감각이 없으니까 입술이 붓네요. 치통샷 가능. 근데 여기까지 보았어. 오케이. 근데 위사 선생님이 저 많이 안 붓게 해주려고 이 몸을 진짜 조금만 쬐해주셨거든요? 아래 외부? 저번보다 덜 아픈 것 같아요. 아 그때 아팠지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 오늘 치과를 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. 막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야. 거짓 꽉 물으라고 했어. 뭔지 알겠죠? 인증해주는 거 나 약속 기타까? 점점 피맛이 나요 여러분. 너무 무서워요. 근데 아직 안 아파요 여러분. 걱정하지 마. 아니 왜 날 불쌍하대? 내가 캔 건데? 아 맞아.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? 까? 짜라란. 파란색 구리 소파. 그러니까 나 재채기 하면 안 돼. 재채기 하면 안 돼. 그래가지고 밖에 오늘 안 나갈 거야. 근데 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물 없이도 약을 먹을 수 있을 거 같아요. 안약 가능. 이제 사랑니는 이제 없습니다. 여러분들도 사랑니가 있는 분들은 어 안약속에 빼시길 바라고요. 여러분 이제 저는 어 휴식을 취할게요. 응가옹 으흠 으흠 으흥 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짜롤롤